카메라다 보니까 이 카메라 하면 이게 힘들다니까 진짜 아 아 아 아 자꾸 하면 되지 뭐 뭐시라고 아 사랑이 천천히 오세요 거기도 물어주면 내가 알아먹을 것 같습니다 달달달달달 아이고 야 이거 극경산데 계단을 놓은지 해야지 뭐 산을 가지 말라는 건가 이 거스나 이게 마이산에서 추천하는 거스가 아니거든 얘는 아이고 지금 산하님 천천히 오세요 어우 지금 나는 손이 두개가 아 괜찮아요 뭐 이 쪽팔리게 뭐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는데 아이고 으 으 저 도사가 됐습니다 여주어 넘어지도 않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니요 미끄럽고 막 그래 가지고 좀 그러네 아 야 계단 안 놓고 끝까지 이걸로 이렇게 왔네 이거는 뭐 가지 말아 놓고 쓰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이씨 앞으로 넘어지겠다 으 아니 뭐 두 손만 자유로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한소리로 가니까 으 으 그렇지 힘들지 카메라를 그러니까 이거 방송국 카메라도 얼마나 힘들겠는 거지 방금 히말리아 찍는 애들은 뭐 보통 애들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히말리아나 막 이런거 찍는 사람들 방송국에서 찍는 사람들 보면 그 아 도대체 어떻게 찍느냐 그래 그 사람들은 완전히 대단하지 KBS 영상으로 산 찍은 사람들도 대단해요 여기 극경사라서 지금 카메라 들고 가기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지금 광대봉 내려가는데 이거 습급합니다 아 다리가 뒤틀리고 에 아 야 지금 사나이님 내려오는데 흠 지금 빠꾸러 내려요 빠꾸러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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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프가 나왔네 까거 스 charisma 걸려가지고 아이고 우후 아이고 아따 이 코스가 난 코스여서 초보들은 못간다는 거야 스틱이 막 걸려가지고 에이 수고했어요 여길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빙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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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장소는 상당히 난 코스예요 눈이 왔기 때문에요 스틱을 버렸어요 자 이곳이 스틱 버리고 팔 근육에도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멋지죠? 자 사나이님 한번 넘어지기를 강국하게 하느님께 빌겠습니다 우리 산감독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는 떨리면서 좋아요 우리 아저씨 내려오시는데 제발 넘어지지 말기를 정말 잘 타십니다 오 오오오오오 귀찮습니까 끌리지도 않는겁니다 슬리타운이에요 점수와 관련이 없요 또 이거 아 이게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으 으 으 으 으 으 모르겠다 뭐 왜 이러버리겠다 어이구 어 이거 뭐 진짜 이건 계속 남고서 어 돌아가서 몸이 들어갔어 모르니 몸이 돌아갔어요 아주 아 몸이 돌아가니까 이거 완전히 잠깐만 으 아 으 에 5 5 야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역고 드름도 있고 물도 있고 아 참 아 아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오니까 더 멋져요 할아버지가.. 다시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